누가 더 빠른가? 나는야 자전거! 내가 넉넉바르지롱 그래봐야 자동차보다 더 빠른건 바로 나! 비행기야! 로켓이다! 비행기야! 발사! 야호! 내가 제일 빠르다! 로켓 멋지다! 난 로켓 제일 좋아! 난 귀여운 자전거가 더 좋은데 난 쌩쌩 자동차! 난 휴 비행기! 난 다 좋은데! 짜잔! 안녕 얘들아!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도 뭐가 제일 좋은지 한번 물어볼까? 네! 친구들! 타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아? 자동차와 제이기팀! 바라바라바라바라빰 뽕! 생기! 농담기 차! 우와! 친구들이 좋아하는게 다 다르네? 그럼 이번 반기별음악회에는 씽씽 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을 불러볼까? 친구들! 모아라! 뽕카스바! 예쁘고 멋진 친구들 모두 모였죠 방지별 음악회 온걸 방영선 노래를 좋아해 랄랄랄랄랄랄라 춤추는 걸 좋아해 언제나 즐거운 우리는 뿜뿜렛루 환자들 쏙뿡이 깜찍한 몰수리 먹기 비장 먹끝 깜찍한 몰수리 놀이박사 짜잔형 그리고 멋진 친구들 언제나 즐거운 우리는 뿜뿜렛루 짜잔형 짜잔형 뿜뿜수님은 타는 것 중에 자전거가 제일 좋아요 자전거는 우리가 직접 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다 같이 자전거 타고 신나게 달려보자 네 짜애리 따애리 따애리 비켜 드세요 자전거가 다닙니다 짜애리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꿈을 주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좁은 길은 자전거만 달릴 수 있지 자전거 타는 기분 정말 좋아 따르륵 따르륵 비켜 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륵 저희가 한 저 사람 조심하세요 꾸물꾸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따르륵 따르륵 비켜 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륵 저희가 한 저 사람 조심하세요 꾸물꾸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전거 타고 달리는 건 정말 재밌어 난 자동차가 더 좋은데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뿡 뿡 좋아 그럼 이번엔 자동차 타고 떠나볼까요 네 좋아요 준비 빰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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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목길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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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길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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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띠뻑까 랄라 랄라 자동차 오 달려 달려 자동차 타고 달리는 기분 최고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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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목길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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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길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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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띠뻑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